위스컨싱주 유권자들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지만 4년 뒤에는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지지율을 거의 양분하는 가운데 위스컨싱주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전지에서 양측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서 기반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는 민주당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누린 역사적 우위를 잠식하려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랜도 오완스 씨는 밀워키 카운티 공화당의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장입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컨싱주에서 2만 천 표 미만의 표차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밀워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4만 5천 표 이상의 표를 더 얻었습니다. 마르케 대학 분석에 따르면 당시 바이든 대통령 지지표 가운데 53%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여러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 흑인 유권자들과 관련해 자신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컨싱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을 잃을 여유가 없고 선거 캠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캐시코원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는 지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위스컨싱에서 자신이 역사적 잘못으로 부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밀워키에서 이는 버스 운행로와 현대적 기반 시설과 함께 새로운 보도와 자전거 도로들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컨싱주에서는 이 발사 안토니어 퍼킨슨 씨는 누구를 지지할지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 이미 접전이 된 위스컨싱주 선거는 투표일까지 양측 선거운동에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